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현상욱입니다. 금일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선익시스템이구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분들께 오늘 하루도 굉장히 고생들 많으셨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을 보여준 가운데 선익시스템 또한 마찬가지로 6% 정도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플러스의 0.5% 상승, 코스닥의 0.37%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 5,660억 매도, 기간들 6,187억 매수,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110억 매도, 기간들은 28억 매수, 선물시장 상방에 달러선물 매수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서는 33,000주 정도 들어와주고 있구요. 수급 상황에서는 기간들은 매수, 외국인들은 매수, 그리고 개인들은 매도해주는 모습이 명확하게 나와주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구요. 실제로 선익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의미한 6만 2,800원이라는 가격 구간 자체를 한 번 더 돌파 시도가 나와줬고 그 구간에서 유의미한 거래량이 한 번 나와줬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단기 추세 깨지는 것은 아주 의미가 없다라고 브리핑을 드렸습니다. 단기 추세라는 것은 깨지라고 있는 거고 단기 추세라는 부분이 깨지고 나서 수렴을 거쳐서 다시 상승을 해나가는 전형적인 반등의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선익시스템의 주가 흐름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해볼 수 있고 여러분들께서도 포지션 변동 없이 충분히 추가적으로 홀딩이 가능한 부분이라 정도까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선익시스템이 수렴 구간을 거치고 나서 과거 지지 구간이라고 표현이 됐었던 그리고 지지 구간이라고 표현이 됐었던 6만 3,800원, 6만 4,000원 이 언저리에서 거래가 한 번 터져줬어요. 주가를 끌어올리겠다는 하나의 의지 표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구요. 이러한 의지 표현이 나와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포지션을 어떻게 잡으셔야 될까요? 가만히 있으시면 된다. 천천히 보면 된다. 급하게 볼 거 없다. 그냥 가져가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상한 브리핑을 드리지는 않잖아요. 저는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께 이러한 움직임 자체에 우리가 겁먹을 필요도 전혀 없고 그냥 가져가면 된다라는 브리핑을 수처리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살짝 좀 거저먹기 식의 종목이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편안하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어느 정도 상승구간 나와주게 되면 적정구간에서 수익 실현도 좀 하시고 그러시면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키워나가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구요. 언제나 그랬듯이 허브인재TV 주도주 체험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구요. 신청하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해요. 저희가 VIP분들하고 동일한 종목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이번주는 수요일날 마감이 되어버렸습니다. 일주일 목표식 25%이구요. 신청하는 방법은 유튜브 보시면 댓글에 저희 카카오톡 채널 링크 있고 누르시고 무료정보 신청 누르신 다음 깔끔하게 산익시스템 보고 왔습니다. 까지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는 많으셨습니다. 제가 다음주 월요일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